이제 미래의 다른 아티스트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으시면 누구랑 보십니까? 저는 원래 연습생 시절에 저희 선배님 중에 현아 선배님이 있는데 누구? 현아 선배님 현아 선배님이랑 그 현아 선배님 솔로 활동 때 제가 피처링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직접 제 파트로 너와서 현아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을 해보고 싶은 콜라보레이션 저는 R&B를 좋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첫 번째 앨범은 에릭 베넷 에릭 베넷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요 에릭 베넷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딱 듣고 가장 좋아했던 가수분이였어요 Who is always the one that is hardest to get up in the morning? 가장 늦잠 자식 저는 캘리포니아 선거예요 자기 소개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여유로운 여유 영원이가 추구하는 여유로운 성격이라서 근데 자기 소개 아유 여유로운 아유 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학교 다닐때부터 한번도 지각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유 PLE 이제 누구도 그 자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면 마고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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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ancy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아스트라제네? 아 그래서... 아... 이 영화... Suicide Squad? 아... 제가 원하는 멤버가 말하는 바보드 월드월드 그가 우리의 바보드가 바보드의 바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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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드의 바보드 바보드 그래서 제가 가능한 기회를 하고 싶을때면 AVENGERS 3와 로버트 W.Jr.와의 소음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저의 꿈은요 예! 예! 네, 인생에. 네, 프리미어. 프리미어. 오케이, 그럼 혹시 롤 모델이 누구예요? The Weeknd라고 아는 게 있어요. The Weeknd? 네, The Weeknd? 그룹?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춤이나 노래하는 스타일을 갖고 계셔서 되게 롤오네, 요즘. It's gonna pin into you. Bruno Mars. Bruno Mars. 환영합니다 좋은 론. 신곡. 좋아, 좋아. 내가 자랑해. 새로운 무릎의 출력입니다. 대략의 변화입니다. 내 론은 내의 부모는 내 디디가 좋아합니다. 네. 정도입니다. 나는 디디 맘 좋아해요. 어떤ее의 распростран fears을 제 нам냐고요? 네. 와우 순간이동 텔레포트 우리 그 게임 중 그냥이 벅잔데요 아 지금 자기가 바로 촬영장 가세요 네 저는 그 드라곤 볼에 나오고 드라곤 볼 드라곤 볼 저는 하버가고 싶어요 하이리포터 저는 해리포터에 나온 지팡이를 하이리포터에 나오는 지팡이를 해리포터에 나오는 지팡이를 하이리포터에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해서 여러가지 주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보내주세요 해리포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로윈에 에포트 하우니, 컷퓨링스 하이퀴드 컷퓨링하게 돼가지고 주문하고만 엑스팩토 주문하고만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미모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미모 아 이거 미모 익스팩토 베드라이노 헬로 케이 뮤직 하나 둘 셋 텐타스틱 감사합니다